서울과 그 주변에 산이 많아요. 오늘은 날씨도 공기도 완벽하니까 처음으로 관악산에 갑시다. 저기는 목적지예요. 2.5km 등산 온 라우스 가이즈 12시 정각, 바로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. 요, wait, I have thought. so, weiter. snake, try to remember some of the basics of CQC. 1.4km left until Yongzhu-am, I have to say, takes longer than I thought. 보시다시피, 땀이 나요. 수많은 계단이고, 또 계단이고, 또 계단이고, 또 계단이고, 연주함. shaft. 절 바로 옆에는 자동판매기랑 라면을 파는 곳이 있어요. 물 마시고 조금 쉽시다. 내려가기 전에는 한번 연주대에 가려고 해요. 불편한 기관으로 가입한 후 친구들이 많아요. 한국 대기카가오질수록 다른 사람들 많아요. 아, 기울! 아무래도 좀 쉬고 싶어요.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. 경치 너무 잘해요. 네! 랩때라! 여러분, 다시 한번 올라가. 마지막으로 wind! 이리와 함께!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! 여기 이정표를 붙인 분한테 너무 감사해요. 없으면 서울대학교에 가는 길을 못 찾았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세계로 돌아왔다. 이건 왜 이럴는거죠? 이게 다의 차량이 맞지 않네요. 이거 나의 차량이 맞지 않네요.